화딱지 나는... 화... 크... 전 우리 회사 사장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왜냐고요? 별로 아는 거 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사랑 무시하고 상처 주고 아니 제가 입사한 지 지금 8년 차인데 말이죠. 저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에게는 찍소리도 한 번도 못 해요. 나이 먹은 게 죄인가요? 죄입니다. 화딱지 나게 진짜 나 나이 먹기 싫은데 이제 곧 나이 한 살 더 먹어요. 나도 먹어. 50년 선수야. 토끼. 다이어트에 실패했어요. 찌끗찌끗한 살들. 제발 살아라. 살아 살아 살아. 살아 생전에 살 좀 한 번 빼보고 싶습니다. 저기가 찌워놓고 왜 살들에게 애꿎은 화팔이라고 그러고 아 그래서 담배연기가 올라와요. 에이 담배피다 그냥 손이나 다 그냥 동상 걸려라. 그럼 담배불에다가 아마 동상 걸린 손 녹이면서 담배필걸요? 에로우 에로우 에로우